자 오늘 올림푸스 LF, GP, 인투베이션, 파이브워 스코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것들은 3.8mm 이구요. 이런것들 신분카드가 1500이 넘어요. 지금 보시면 리저블이고 지금 상태기 좋고 불량도 없는것들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여기에다가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라이 소스를 붙여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JC 이걸 붙여 쓰실 수도 있구요. 안그러면은 이런 별도의 유선 광원장치를 하실 수가 있구요. 지금 3.8mm의 석션이나 밸브나 체킹은 여러가지 있으니까 별도의 문의 하시구요. 자 CCD가 있으시면 연결하시면 깔끔한 영상 나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투베이션을 밸브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레드가 있어요. 레드에 정확히 맞추세요. 맞추시고 이걸 돌리시면은 돌리시고 ON을 누르시면은 그리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 나옵니다. 그리 나오면은 화면이 아주 정상 예쁘게 나옵니다. 아주 깔끔한 영상이 나옵니다. 지금 이걸로 포거스 조절 하시구요. 포거스 근접보다는 약간 5mm 정도 떨어질 때 정확한 영상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이걸로 조절할 수 있구요. 그래서 이거는 푸드 개를 봅니다. 인투베이션을 보는 전용 작품입니다. 인투베이션을 보는 전용 작품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